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합니다. 어린이날을 맞아서 5월 4일과 5일에 진행하는 어린이 가정문화축제 하우펀십은 도시 따라 지구 한 바퀴를 주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길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, 체험을 비롯한 50여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. 또한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선 5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상품, 예술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아시아 컬처 마켓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ACC는 5월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공연들이 잇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.